안녕하십니까. 영등포에 있는 자운사 불교대학 학장 진홍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주에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길상경을 소개해줬고요. 부처님께서는 행운이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길상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축복받는 법, 행운이 만들어지는 법,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법, 그것을 이제 말씀해주신 게 길상경인데 그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불현듯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무작위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기복신양이 아니라 작복신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젊은 나이일 때는 불교 사상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독자가 아주 많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를 인터뷰하셨던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개신교를 믿고 계셨거든요. 스님 불교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스님들만 지켜야 돼요? 아니면 제가 신자들도 똑같이 지켜야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나 신자들이나 똑같이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저 같은 수행자들한테 하셨던 법문과 여러분들 같은 제가 신자분들한테 하셨던 법문이 정확하게 다르시다고. 그래서 저같이 이번 생이 고통이라는 걸 알고 존재한다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깊이 채득을 하고 그래서 다음 생을 안 태어나고 싶어하는 열반하고 해탈하고 깨닫고 싶어하는 붙다가 되고 싶어하는 저 같은 수행자분들한테는 태어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고 소원이 어쨌든 내생보다는 현생의 여러 가지 좀 어떤 인연들 여러 가지 어떤 소원들이 제가 신자분들께서는 이번 생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이번 생에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신자분들한테 하신 법문은 보시 그리고 지계 이 두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50가지의 계율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비군인 스님들 같은 경우는 340가지가 넘는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큰 기대가 없으세요. 그래서 딱 다섯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계율을 지키셔야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하는 일에 조금 더 성취율이 높아진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가지 계율을 이야기하기 전에 불교하면 가르침이 탐욕을 없애라 번뇌를 끊어라 욕구를 낮춰라 집착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저는 맞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이미 전성기를 보냈던 분들이 그리고 삶을 치열하고 가열차게 사활을 걸어서 살아오신 중장년층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신 다음에 혹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처럼 무언가를 성취시키고 획득하는 작업보다는 이제는 좀 내려놓고 욕망과 욕구와 집착을 낮추는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날도 많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십시오. 욕망을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이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게 이룰 거 이루시고요. 성취할 만큼 성취하시고요. 그 욕구와 욕망 그리고 집착, 야망을 여러분들 인생의 원동력으로 잘 삼아서 힘의 원천과 근간으로 삼으신 다음에 각자의 분야에서 권력을 가진 명예로운 어떤 큰 자본과 큰 대의를 가진 큰 인물이 되시기를 저는 발언합니다. 물론 제 욕심이야. 이렇게 젊으실 때 출가하셔서 탐진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거나 이번 삶에서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인물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스님처럼 250까지나 되는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딱 다섯 가지만 지키고 살면 업이 맑아지고요. 소원이 성취되고요. 좋은 일이 일어났고요. 저번 주에 스님이 행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더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만 철저히 지키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내 생의 극락왕생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삶 그리고 행운이 많이 찾아오는 삶 성공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 손가락 접기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중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나 지키고 있나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른손이나 왼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도 지금 다섯 손가락을 펴신 다음에 스님의 이야기에 따라 하나씩 접어보십시오. 스님이 하는 이야기에 해당이 되면 손가락을 접으시고요. 해당되지 않으면 손가락을 계속 피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손가락 접기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까지 살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가락 접으세요. 현재까지의 삶을 이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깜빡깜빡은 뭐죠? 살생의 기준이 아, 살생의 기준은 사실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살생이죠. 살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잡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스님, 그럼 모기도 한 마리 안 죽이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 촬영 오기 전에 어젯밤에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모기들이 하도 물어서요. 그러면 저는 최대한 창문을 열고 모기를 내쫓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의 인지 영역을 벗어난 무의식이 가끔 제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너무 따가우면 아이고, 뭐야! 하면서 살생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도 단 한 마리의 조기도 죽인 적이 없다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숫자를 세는 거니까 일단 접겠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모기 한 마리라도 난 절대 살생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접으시고요. 두 번째는 도둑질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준호법원님께서는 어떤 도둑질을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슈퍼 같은 데서 사탕 같은 거 어린 마음에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솔직하십니다. 지금 참여하십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저질러 놓은 죄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모기를 한 마리 살생을 했죠. 그럼 모기를 하나 살생한 다음에 이놈 잡았다! 이렇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이놈 잡았다! 하고 기뻐하면 오히려 살생의 업이 조금 더 증가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숙연하게 실수 때문에 죽였든 아니면 의도를 갖고 죽였든 극락왕생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기를 살생한 죄가 말끔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어린 나이에 사탕을 하나 훔치셨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써 그 죄가 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타중교 같은 경우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이렇게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아무리 빌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적 능자라고 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전지삼불능자예요. 첫 번째 남의 죄를 사하지 못하시고요. 두 번째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는 못하세요. 세 번째 인연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 불교와의 인연이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불연이 있으신 분들이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죄가 소멸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해주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소멸시켜야 되느냐 당사자한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저 혼자 법당에 가서 아무리 참회기도를 해봤자 불완전해요. 당사자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미안해 하고 사과하다가 당사자가 안 받아주면 아 미안하다고 하다가 더 화를 내고 더 싸우게 되죠. 그러지 말고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땐 사소한 잘못 같더라도 상대방이 용서해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사람이 아우 됐어 그만 좀 해 할 정도로 끊임없이 사과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용서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탕 훔친 혹시 동네 슈퍼집 사장님한테 용서를 받으셨나요? 용서는 먹고 있으면 사라져가지고 슈퍼가 아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죠. 그 시절에 그만한 화폐 값어치를 기부하고 보시하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 번 치시죠. 다시는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다짐이 물론 있으시죠? 딱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죄가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죄를 참회하는 게 죄를 아주 안 지은 것 보다는 좀 덜하다 하셨거든요. 마치 우리가 다리가 한 번 다치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 다리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다치기 전보다는 좀 덜 건강한 상태잖아요. 그처럼 물론 참회하고 용서를 받고 그러면은 죄가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죄를 아주 안 지을 때보다는 좀 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게임을 진행해보죠. 세 번째 나는 삿된 음행을 한 적이 없다. 삿된 음행이 뭐죠? 아 뭐라고요? 삿된 음행이 뭐죠? 아 삿된 음행이 뭐냐면요. 내 부인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여러 가지 성적 에너지를 풀출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 조금 완화시켜보죠.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아닌 내 연인이 아닌 사람과 절대 나는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접으시면 됩니다. 스님이 제시하는 최선책이 항상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들 안 지킬 것이다. 그러면 차선책을 제시하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십몇 년 전에 MBC에서 느낌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공익 예능을 표방했거든요. 어떤 날은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하냐면 폭주족 청소년들한테 헬멧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오토바이를 안 타게 해야지 왜 헬멧을 나눠주나 싶지만 어차피 그네들이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해서 안 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헬멧이라 도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방편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쁜 짓 하는 거 2주에 한 번만 하시라. 그러다가 그 2주에 한 번이 익숙해지면 한 달에 한 번만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거짓말을 해보지 않았다 접으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접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다 거짓말 한 번씩 해본 거예요? 형주법은님은 주로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학원 가기 싫어가지고 아프다고 한 번 같이 반성하십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이제 문경보부님께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야작 째려고 아프다고 보통 아프다는 거짓말이 잘 통하나 봅니다. 다들 병약하게 생기셨습니까? 그럼 준호 본부님께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강의를 가기 싫어서 일부러 병원에 간 적이 좀 많습니다. 비슷하시네요. 혹시 그렇다면 종합어부님께서도 비슷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데 초등학교 때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불량식품도 사먹고 싶고 학교 갈 때 준비물이 있으면 돈을 조금 떼서 행령을 조금 했습니다. 공금 행령을 아 공금 행령은 아니죠. 어차피 자기가 써야 될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 원으로 준비물 사야 되는데 500원을 오락실에서 쓴다거나 그렇게 준비물 가격이 한 1,500원이다. 2,200원이다. 아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였군요. 원래는 1,500원만 필요한데 2,200원입니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속아주셨습니까? 속아주셨습니다. 아 참여하십니까? 예 참여하십니까? 어머니께서도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알면서 속아주셨지 않나? 네 어렸을 때는 거짓말하는 게 많이 티가 나니까요. 어른들이 그냥 속아주실 때도 많으시겠죠. 이런 질문을 스님은 좀 많이 받습니다. 스님 선의의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에요? 좀 죄가 되나요? 문경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의의 거짓말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형주 법원님께서는 선의의 거짓말 죄가 될 것 같습니까?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죄가 되더라도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항상 결과론적인 어떤 도출된 행위보다 항상 그 의도에 굉장히 많은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생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살생이라고 할지라도 사악한 마음과 분노를 가지고 한 살생과 좀 선량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살생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살생 자체에 죄가 아주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거짓말도 예를 들어서 학교 다녀온 다음에 너 밥 먹고 왔니? 하고 어머니께서 물어보셨는데 네, 먹고 왔어요.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사실 안 먹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짓말을 한 번 했다고 지옥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죄가 엄청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님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자꾸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선령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그러한 업이 쌓이면 아주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박문경 학생은 두 개 접으셨고요. 평주법은님은 하나? 하나? 예, 준호법은님 하나? 응? 그러면 지금 마지막은 나는 지금까지 술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 접으시면 됩니다. 술을 부처님께서 왜 마시지 말라고 했냐면요. 술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혹은 술 두 잔 마신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성욕이 좀 올라오고요. 그리고 좀 난폭한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지나가다가 누가 부딪히면 아우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문제도 술을 마시면 갑자기 터프가 있다 되어서 누구랑 지나치면서 어깨를 마주치게 되면 어깨를 부딪히게 되면 뭘 봐 뭘 봐 하면서 서로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안 좋은 행동을 유발시킨다 라고 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외 상황은 두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약으로서 쓰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다섯 가지 개울을 손가락 접기 게임을 통해서 해봤는데 많이 접히지 않은 여러분들의 손을 보면서 문경버부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 정말 쾌락에 맞춰가며 내가 살고 있구나 쾌락을 따라가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경버부님 뿐만이 아니라 원래 모든 인간들은 다 감각적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정진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마땅히 누리고 싶은 것을 덜 누리고 그냥 그런 것들을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마땅히 누리고 싶은 것을 덜 누리고 이런 것들이 인욕이요 인내이고 정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스님이 마지막으로 경전 하나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한글이 더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한문경전보다는 한글로 된 그 뜻을 그 뜻이 굉장히 풀이가 쉽게 되어 있는 한글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배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제 본명이 진홍인데요. 그 진이 한문으로 보배진자입니다. 그래서 보배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이 보배경이 어떻게 설해졌냐면 외살리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외살리라고 하는 국가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다 보니까 기근과 질병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외살리 국가의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을 초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백 제자들이랑 아난다를 데리고 가서 그 외살리에 도착하셨죠. 그리고 신통력으로 바라보니 이렇게 천신들이 외살리 국가가 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신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살리 사람들을 도와줘라. 인간들을 도와줘라. 인간들은 산보를 공경하고 천신들을 예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경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천신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보배는 부처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보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보배는 승가이다. 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를 산보 세 가지 보배라고 합니다. 이 산보에 귀하는 인간들을 도와줘야 된다. 부처님께서 천신들한테 설하신 게 보배경입니다. 그래서 보배경을 보호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최초의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경이에요. 그래서 그 효력과 위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배경을 하루에 세 번 읽어도 좋고 108번 읽어도 좋고 만 번 읽어도 좋고 그럼 그만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진 큰 천신들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보배경을 읽으시고 많은 천신들의 도움과 가피를 받으셔서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불자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언제 또 다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말 같지도 않은 법문 들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자손이 창성하시고 지혜가 충명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고 업장이 소멸되시고 소원성취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부귀영화 노리시고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부처님께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